박성호 쇼핑님이 이를 갈고 나오신 것 같아요. 엄마 손질했던 것도 아마 그것도 노화할 거예요. 왜냐하면 그거 먹다가 이렇게 입 진장이 찔리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. 제가 다리 먹다가 한 번 이 안을 살짝 살이 다쳐서 저희 어머니는 좀 이렇게 손질을 섬세하게 해주시는 것 같긴 해요. 강한 게 있잖아요, 이렇게. 그거는 좀 먹기가 힘들더라고요. 오, 다세라. 이거 세다. 특별한 맛이 아닐까요? 엄마가 했던 그 손맛이라 그러나 그건 틀려요. 감사합니다. 다시 그러면 이틀에 오면 50일 때 가능하십니까? 감사합니다. 와우, 언제 도르는지 모를지 모르는 것 같아. 사진마저 같은 문제. 살짝. 6층을 이렇게 못했고요. 아, 어머니 언제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스피드하게 아무도 못 보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. 아, 멋있겠다. 오, 설마 꽉 찼네.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게요리. 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한 분이 다 한 숙소을 먹겠습니다. 역시 조금 더 롯을 먹습니다. 롯을 먹기 위해서는요? 아, 이렇게요. 이렇게요. 조금씩 제가 롯을 먹기 위해 하루를 하면... 롯을 먹기 위해 좀 더 바삭한 것 같아요. 아, 저거 알들이랑 밥 먹으면 진짜 구수하네. 이렇게 라는 것 같은거? 그럼 이게 더 이런 것 같아. 여기 여기 약간 갈라? 여기. 아직 반지 old? 하나, 내가 아니다. 네, 나는 여기, 그리워야죠. 그럼 저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짱짱하신대, 삼촌? 진짜 권칫이다. 진짜 권칫이다. 진짜 권칫이다. 진짜 권칫이다. 진짜 권칫이다. 말이 없으면 맛있는 것 같아. 진짜 권칫이다. 진짜 권칫이다. 어떤 권칫이 있는지? 한국어. 입맛에 맞으시네. 맛있다. 맛있다. 잠잠. 여럴. 진영. 진영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